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혼밥 쿡입니다. 제가 혼밥을 너무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음식을 엉망으로 먹어요. 근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?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내가 앞으로 20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길게는 한 30년을 갈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사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. 사먹는 밥도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또 집에서 혼자 먹으려면 해먹는 그 자체도 너무 귀찮고 해먹을 것도 없고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오히려 더 싸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처럼 혼밥 하시는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잖아요. 사는 동안 간단하게라도 맛있게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.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걸로 꾸준하게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. 방송 덕분에 저도 건강해지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따라서 이렇게 해먹는다면 귀찮지 않고 간단하게 맛있게 해먹지 않을까 해서 제가 콤밭쿡을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고요. 많이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. 여기까지 봐주신 거 감사하고요. 앞으로 계속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